마지막 포럼 הש크 인맵 아는데 왜 했지? 수고요 미리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수고하셨습니다 저 인맵 다 압니다 수고요 10 9 8 7 6 5 5,4,3,2,1 출발 갑니다 아니 저 이거 진짜 다 알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미리 말씀드려요 미리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미리 고생들 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이미 다 알거든요 바로 한마리 왈왈 찾아주시고요 두마리 왈왈 찾아주시고요 세마리 세마리 왈왈 찾아주시고 네마리 남았죠 벌써 수고했어요 미리 미리 수고했습니다 네마리 세마리 남았죠 세마리 남았습니다 자 이제 한바퀸 돌아왔고 이제 나머지 찾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세마리 남았죠 세마리 남았죠 미리 수고했다고 말씀드렸죠 금이 왜 했습니까 미리가 없나요 뭐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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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시고요 잘 가시고요 아 이거 가기 좋네 힘든데 이거 아 오 잠깐만 이 맵이 아닌데 얘들아 오 잠깐만 오 내가 생각하는 맵이 이 맵이 아닌데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오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환전 다 세는데? 다 뺐네 어? 어? 잠깐만 조금만 속도나 아 잠깐만 이거 근데 어떻게 하지? 그냥 가도 되나? 한 명 남았다고요? 두 명 아니에요? 아 뭐야 점프 왜 이렇게 약해 이거 점프 제대로 똥 하란 말이야 그래 점프 제대로 안하네 아! 아 아 뭐야 아 점프 똑바로 안하나 아 아 아 진짜 불가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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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세요 방해하지 마시구요 오케이! 맞아 맞아 저기 올라가는거 맞아 와 근데 저기는 어떻게 올라가냐 맞아 저기 저기 올라가는거 맞아 일단 확인했고 아니 저걸 어떻게 올라가지 저거를 왜? 궁에 올라갔어 이거 와 이거 올라가는거야 아 이거 못올라 어떻게 올라가지 이걸 와 없는데 반대편인가 반대편에 있는거 같아 이새끼야 방해하고 있는거 보니깐 요 앞에있어 그쪽이야 오케이 오케이 씨부래 너 힌트다 고맙다 야 고맙다 너 힌트야 오케이 이건 할 수 있다 저거 힌트 고맙다 방해해줘서 방해해줘서 힌트 알았다 오케이 씨부래 새끼 바보새끼 왜 방해를 하고 지랄이야 뻔하지 아 씨부래 어떻게 가지 네 손 맞으면 맞습니다 저거 저기 어떻게 가지 아 그냥 부숴소서 그렇게 하면 돼 알았어 고마워 음 염씨가 고마워 부숴소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알았어 여기서 여기서 각도를 보자 딱 올라가야되거든 아 딱 빡세네 아 어렵네 와 미치겠네 저거 가만 3분밖에 안남았어 와 미치겠네 아 강타하지마 강태 풀어주세요 강태 강태 왜 하냐 해봐 어떻게 하는데 여기 부숴소서 와 씨부래 이렇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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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땡큐 범세 Ah 땡큐 아 이거 빠지는데 아 미치겠다 지금 못가겠다 아 지금 맞는데 저거 아 지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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